오늘도 명당을 찾아 주신의 깃털을 각성하고 있는 대박. 반복적인 실패에다가 마지막 남은 깃털마저 호수에 빠뜨리고 마는데. 어느 것이 니것이냐? 주신의 깃털이요. 등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정직하구나. 소원을 말해보거라. 주신의 깃털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골, 앞으로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10광 이상 성공해야 얻을 수 있는 향상된 주신의 깃털도 가지거라. 2015년 12월 23일 주신의 깃털이 새로워졌습니다. 각성 난이도 개선, 최고 성능의 주신의 깃털 진화 시스템. 지금 바로 깃털 안에 내재된 더욱 강력한 힘을 일깨워보세요.